아이고, 나 때문에 참 고생 많네. 아이고. 아까 내가 전화번호 두 분이 알게 해줬는데. 매니저 일에 제법 익숙해진 동호 씨. 마침 일정을 정리하고 있다. 녹화 일자를 4월 15일 돼가지고. 이제 가사 좀 크게 큰 글씨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. 박진영의 허니, 홍진영의 따라렁, 지원이의 꽁짜라, 뭐 아이고 아부다 카오다브라. 아부다 카오다브라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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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있어.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? 이 노래들은 어디서. 어디서 하는 건 아주 결정을 안 하고 혹시나 하게 되면 더 외우려고 해달라고 그랬어요. 일정이 늘어가며 매니저 동호 씨. 챙길 것이 많아진다. 아 이게 다리 갑자기 아프지? 춤추느라 내내 쿵쿵거린 무릎. 잠시나마 다스려 본다. 네 5시 반에 도착합니다. 5시 반이요? 예예예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